끝에 계신 분들까지 저희들은 관중이다 생각하고 이 무대를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무대를 빛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여름이면 큰룡님이 주체가 돼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송도해수욕장 제6회 큰룡바다 문화축제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이 축제를 위해 가지고 큰룡님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희자매 아시죠? 희자매? 희자매 멤버 중에 막내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솔로로 진주비라는 이름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냥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요. 응원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 때약볕에서 옷 다 챙겨입고 곱게 단장하고 얼마나 힘들게 무대에 올라와서 빛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큰 박수 따블로 쳐주시기 바라게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예. 제일 마음에 드시네. 네, 화이팅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바다축제를 준비하신 우리 총괄기획단장님이신 큰룡님의 내빈 소개, 큰룡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셔주세요. 나오시죠. 박수 감사합니다.